합당한 자라고 우리 37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십장에서 이 전도 캠프에 전도 현장에 나간 사람들 이 만나는 사람들 전도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합당한 자로 불렀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합당한 자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보다 더 이 예수 그리소를 주인으로 따르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런 제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신과 이 축복은 그 자녀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 자녀로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사실 어떻게 우리가 자식과 그리고 부모님과의 인연을 그 정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과의 그 깊은 연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 최고의 지혜를 분명히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전두현장에서 나가서 지내다 보면 이 전두현장인 분들이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안 받는 이유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집안이 어렵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검을 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말 순수한 사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인어선한 사람들을 죽이는 분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동기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모든 이 성교현장에서 밖에서 실제로 가정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불사르는 일들이 지금도 허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단,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지역 인도네시아, 인도도 그렇고요 파키스탄도 그렇고 그리고 러시아 지역도 그렇고요 많은 지역에서 정말 교회가 들어서면 성교사들이 들어서면 그러면 가정인 사람인데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다 보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수많이 일어납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살란 목사님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부족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녀를 공부시키고 좋은 기술을 배워서 이 부족과 동네를 정말 부여하고자 그래서 사실은 보냈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보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보금을 받고 나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정 사람들 심지어는 집안 사람들까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에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좀 와서 좀 이 동네를 좀 살리고자 그래서 좀 더 부유하고자 했는데 왜 예수를 들고 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슬람이 점점점점 좀 왕성하게 되는 이 분위기를 왜 망치느냐 그래서 아버지까지 가정까지 결탁해서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살인죄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활동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연락까지 오기도 했죠 그래서 살인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동네 사람도 그렇고 그 귀한 인재를 즐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RUTC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을 주러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자라도 모든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십니다 아무리 믿음의 문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은약 가진 사람이 한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까지 보호해 주시는 가문을 보고 마시는 엄청난 교육을 가지신 넓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원 10장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11자로 보면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믿든지 안 믿든지 평안을 빌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의 고민과 고통을 어느 부모보다 더더욱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싸안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은 프로 패밀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정말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정말 숨어있는 가정의 파괴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물주로 오셨다 했습니다 숨어있는 가정의 파괴자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리스께서 오셨고 그리스께서 그 싸워 이기는 승리의 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가정의 파괴자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확실하게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분위기로 가끔씩 우리도 속이게 만듭니다 첫 번째부터 가정을 속이려고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가정과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를 살리는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마귀가 꼬득이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와 심지어 마귀의 종까지 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속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을 반대하는 자들 자 앞에서는 경쟁도 불사하고 싸움도 불산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내필임 사건입니다 이 내필임의 이 역량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신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싸우고 경쟁하는 것도 불사하게 만듭니다 이 내필임이 영적인 거대한 거인이죠 이 내필임은 종교적인 엄청난 거인입니다 문화적인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가정은 완전히 종로로다게 질질 끌려다니도록 만듭니다 경제를 가지고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비위에 힘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필임의 힘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우상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성공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종로로다게 만들죠 그러는 동안 가정의 영적인 상대는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가정의 영적인 모든 일들은 완전히 피폐해지죠 이것이 정말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정말 배경이었고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검을 주로 왔노라라는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서 정말 가정이 정말 힘든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 마귀와 허감의 세력은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또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발전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더더욱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발전되면서 오히려 더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분화됐다는 뜻이겠죠 새로운 문화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녀와 부모 관계도 단절되고 그리고 중요한 보금의 가치들도 단절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타협이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숨어있는 파괴자 숨어있는 이 존재를 알고 싸워 이기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확실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길 정말 살리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7절 38절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부정적인 말로 쓰시는 것 같지만 합당한 자라는 단어가 사실 11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합당한 자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합당한 자라는 단어 자체는 바로 준비된 자 예비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합당한 자들은 정말 이 복음을 받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처럼 생각할 만큼의 검을 받습니다 그 모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와 이거 위험할 만큼 그런 검을 받습니다 이 검이 무엇이냐 정말 그 배후 가정과 현장을 불화를 익히고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 세력을 꺾는 검입니다 이 검을 받기 때문에 오늘 37절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예수 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들 검을 진짜 받은 자들은 내가 진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말씀하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들과 그리고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냐 내가 합당하게 선택한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영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은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응답도 크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다 라고 부르셨을 때 선택하셨을 때 그때 받는 축복과 권세는 더더욱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이 합당한 사람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합당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뽑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를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원하는 자가 어부 원하는 자가 요한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가 가룬유다 사실은 또 그 사람은 나중에 쓸 모든 게 있었지만요 가룬유다 아니면 정말 의심이 많은 도마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그리스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로 주인으로 모실 말미암아 배우있는 이 허감의 세력을 진짜 꺾을 검을 진짜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담을 그릇들이 어떨 때는 너무 없습니다 나는 때로는 의심합니다 때로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합당하다 이 배우에 있는 이 가정을 파괴하고 현장을 파괴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끄깔 수 있는 검을 진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합당한 자라고 그 이해하고 받아들인데 사실 엄청난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시는 제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또 다른 합당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다른 사람께 신경 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죠 이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고 나는 합당한 자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다시 그냥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제자들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끔씩은 나는 합당하지 않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확인하십니다 뭐냐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항상 똑같으셨습니다 나를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부터 여러분을 처음부터 복음을 주실 때부터 제자로 합당한 자로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한 자를 부르시니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흔들리고 그리고 갈등하더라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함께 있으면서 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이거 누리고 체험하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줘는 권세도 주려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은 그 사람은 합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합당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귀의 세력과 허감의 세력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배어있는 허감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구나 내핀처럼 만드는 이 우상과 허감의 세력을 꺾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오셨구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는구나 성자 예수 교수께서 모든 저주를 그 것이고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내게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 곳이구나 알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보고만 나의 기업과 나의 산업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반드시 딴 끝까지는 제자를 일으킬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 산업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 자녀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기도하는데 미래를 살리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데 다른 멀리 떨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누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가올 반드시 일어날 역사를 오늘 내가 먼저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제자 그리고 치유 그리고 정말 후대들 살리는 일들을 내가 누리게 만드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합당하다라 합당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로 확인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합당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응답받는 사람 새 힘을 얻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배우있는 허감의 세력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진정한 싸우고 승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38절에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으로 벌써 십자가와 함께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가고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을 합당한 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가장 선하고 축복된 하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만남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을 좀 어렵게나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 배후에 있는 허감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런 날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가장 최고의 날이고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합당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같이 누려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 40절에서 42절 이런 자를 도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도우고 섬기는 일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가정 현장 교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전도도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합당한 자를 여러분 통해서 불러 모으시게 하십니다 제자를 찾아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일으키셨던 여러가지 일들과 기도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합당한 자를 지금도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일어서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합당한 자를 정말 세우고 도우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이런 자들을 도우는 자들 냉수한 것이라도 정말 베푸는 자들에게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것을 일토적을 지켜보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이것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합당한 자로 부르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와 그리고 나의 정말 말로 통해서 숨어있는 제자가 또 일어나게 하소서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최고의 응답을 얻으시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시고 현장을 살리시는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구 소형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 앞에서 우리는 이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느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모든 일 속에서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점술과 무속과 우상의 모든 배경까지 완전히 이기는 진정한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전도자로 이번 한 주간 서고 또 제자로서 서고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기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날마다 생각 속에 날마다 모든 기도 속에 함께하여 줍시며 정말 전도자를 도우는 모든 섬김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교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합당한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받은 자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현장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검 허감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신을 싸워이기는 진정한 권세로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민 ца 아멘 그리스도